저희가 오늘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태양오빠의 슝이라는 노래의 댄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. 태양오빠의 슝! 태양오빠의 슝! 저 오른쪽에 꺾는 머리 누구예요? 저입니다. 너야 미안하다. 여성스러운 춤 처음 추지 않았어요? 엉덩이 잘 봤어요. 이따가 제 엉덩이 집중적으로... 집중적으로 찍어드릴게요. 바이클! 멋있다! 미쳤다! 진짜 타나? 진짜 타나? 운전까지 타나? 이종 소형 맞나? 나는 리사 바이클. 누가 나오면 자기만 보자. 근데 나는 거기가 약간... 리사 바이클가 너무 잘 타는 것 같아요. 자기 없는 것 같아서... 원래 그래요. 나도 원래 그래. 나도 나잘한 바는... 드디어! 물 위에서 합니다. 진짜요? 남자가 상의탈이 한다 하지 않았어요? 야수 타자리 하나 있지? 저기 오른쪽에? 타자리요 타자리! 타자리요 타자리! 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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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지수가 어딨지? 지수야! 오 지수는... 어... 지수야 어깨가 좀 큰 지수야. 지수 이쁘다! 맞아 이쁘는 확실히? 뭐야? fetal 우와. 어머. 이것봐라. 이것봐라. 진짜. 너무 무서워 어머! 아 일부러 그랬어 이거 의도장이다 지금 의도장이에요 일부러 쳤어 안녕하세요 돈이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워킹 퍼포먼스를 보고싶으신가요? 안녕 안녕 스쿱이두비두 어디에 있었나요?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스쿱이두 오비도 오비도 동아이 날 만나고 다 이젠 듯이 품에 안겨봐도 왜 이럴까 건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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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소리도 들을 뻔했어 하하하하 제가 또 데려온 수행 헹구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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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해 엠 엠 엠 엠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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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